지금 레인보우 차트상으로 가격을 보게 되면 사실 정고점을 뚫는 순간은 마냥 싼 구간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도 이제 호들의 영역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미 가진 자의 영역이지 이제부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긴장은 해야 된다 길게 보면 다음 반간기까지 4년을 보고 매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부터는 잘못 매수하다가는 물릴 수도 있고 판단을 자칫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런 순간이 이전에 사신 분들보다는 확실히 위험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분들은 장기로 보고 투자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사서 어느 정도 산 다음에 중간에 단기 자금을 갖고 오신 분들은 일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고점을 뚫는 게 의미가 큰 게 이것도 이제 플랜비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그림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반간기 두 번째 반간기 세 번째 반간기인데 이 정고점을 뚫는 순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금 1억 넘으니까 그 1억이 주는 그 숫자의 압박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고점 신호다 지금 팔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 100미터 달리기 그 총성이 딱 울리는 순간인 거죠 울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빨리 튀어나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시 부정 출발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면은 7만 불 좀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는 건데 또 어차피 또 총성을 울리게 되잖아요 네 그런 순간에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차트의 끝까지 올라갈 텐데 이 금액이 얼마냐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하는 거는 최소 3억에서 한 5억 정도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게 더 있죠 알파, 김프 김프가 지금도 막 6%, 7% 되는데 이게 이제 10%, 15% 늘어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막 5억이 아니라 5억 5천, 6억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웅달님 개인적으로는 얼마 정도 고점이 이번 사이클 고점 얼마 정도 보세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한 3억, 4억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3억에서 4억 정도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그 자료가 있기는 한데 네 되게 합리적으로 추론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오늘 제가 여기에는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그거에 의거하면 그 3억 정도는 그 정말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제가 그렇다고 해서 3억에 팔지는 않을 겁니다 음 하나로요? 네 저는 오히려 더 일찍 팔 거예요 아 그런 생각 같아서는 네 얼마 정도에 파실 계획이세요? 저는 빠르면 1억 5천 음 분할 매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분할 매도 그러니까 1억 5천도 한 방에 다 파는 게 아니라 네 비트코인 한 개가 이제 1.5억이 됐을 때 한 개를 30일에 걸쳐서 0.03개씩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지금은 그 너무 러프한 거고 네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또 들어오면서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1억 5천이 아니라 2억이 되는 거고 조금 아우 좀 이게 매크로가 심상치 않아 변수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은 1억 5천까지는 그냥 거의 무조건 갈 것 같은데 이 매도 분할 매도 기간을 줄이는 거죠 더 뭐 20일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할 것 같아요 그 웅달님 매도하실 때 네 방송에서 말씀해 주실 거죠? 아 저는요 그 1억 5천은 1억 5천은 전에는 안 팔 거거든요 음 지금 생각으로는 그리고 파는 거는 말씀드리고 팔게요 그럼 우리 업비트 기준으로 1억 5천이 되면 또 이렇게 줌으로 한번 만날까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시는지 어떻게 됐는지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막 1억 5천을 판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1억 5천이 4월달에 되면 좀 팔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그 뒤에서 좀 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피크 지점이 어디인지 얻는 기간인지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끌고 가고 싶어요 네 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때가 높다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좀 소개해드릴 거고 그래서 아무튼 약속드리는 거는 방송으로 하기 전에 먼저 팔지 않겠다 그건 안 하겠다 아 네 의리의 남자입니다 방송에서 얘기하고 팔겠다 뒤에는 팔겠지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반감기 때 얼마만큼 가격이 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이게 100배 올랐어요 100배 110배 되네요 110배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 때는 28배 네 세 번째 반감기 때는 약 7배 올랐거든요 아 이게 고점을 뚫은 다음에 그만큼 올랐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8천 정도 요기 요 정도 오면은 이제 고점을 뚫겠죠 7만 달러 정도 여기서 7배면은 한 5만 불이잖아요 아 50만 불이잖아요 네 얼추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음 요걸로 따졌을 때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죠 그 700%가 점점 이게 줄어들지 않냐 100배 그 다음에 30배 7배 이런 식으로 줄어들지 않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 3배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 보면 신민철 작가님이 왜 세 번째 반감기에는 7배밖에 오르지 못했는지 갑자기 28배에서 확 줄잖아요 네 그 이유를 서술하고 계세요 뭐 중국 이슈 테슬라 이슈 금리 상승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언급하고 있는데 요런 이슈는 정말 그 순간 대형 악재였던 거예요 매크로 이슈였던 거죠 그리고 정말 예측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 그래서 이제 고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 장애 네 없으면은 이때도 없었다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이때 더 올라갔으면 줄어든다 해도 이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3억까지는 거의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3억이면 지금 가격보다도 지금 가격 3배니까 200% 수익을 더 얻는 건데 생각만 해도 되게 행복한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했는데 이 강세장 막 이제 7배 막 10배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네 올라가는 동안 그냥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30%의 하락 이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전 그런 것 반감기들을 경험해 봤으니까 실제로 요 차트를 보시면은 요게 두 번째 반감기 요게 세 번째 반감기 요게 네 번째 반감기거든요 아 요게 네 번째 지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불마켓이잖아요 그죠 뜨거운 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평균 32% 하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락을 맞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반감기 때도 이렇게 거의 다섯 번 큰 충격이 있었던 거고 평균적으로는 24% 이번에도 벌써 네 번이 일어난 거죠 확실히 이 수치를 보면 그 줄어들었어요 이때 뭐 15%가 하나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평균값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게 더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기관과 그 다음에 큰 기관도 들어오고 국가적 채택도 늘어나면서 그렇게 하락폭이 크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1, 20% 정도의 조정은 여전히 많을 것이다 이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 번째 때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래요 진짜 막 38% 빠졌다가 138% 오르고요 38% 빠졌다가 106%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4848 잘못하면은 이거 망하는 거죠 이거 못 먹어요 138, 106, 211, 164 이거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알았으니까 그 알았다고 해서 이거 4848하고 중간에 뭐 타이밍 제고 저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못한다 맞아요 정말 고수가 아니면 그래서 그냥 적절할 때 사서 붙들고 가라 이거 4848하다 개수만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요 싼 가격에 그렇게 되게 쉽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오늘 재밌는 건데 이분이 그 트위터에서 남긴 건데요 비트코인이요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요 8개월에서 11개월 이때 마켓 탑을 찍는 거예요 아 최고점 최고점을 다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패턴을 적용했더니 이게 8개월에서 11개월이니까 이번에 고점을 뚫었잖아요 저희가 네 어제 뚫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제죠 어제 뚫었으니까 어제부터 8개월에서 11개월인 거예요 그럼 한 11월에서 1월쯤 되나? 맞아요 그래서 2024년 노벤버 2025년 페이브러리 2월 이때가 마켓 탑을 찍는 기간이 될 확률이 과거 3번의 반감기를 분석했을 때 나오는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비슷하게 우리가 비슷하게 예측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정길 대표님은 한 6개월 더 빨리게 다가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랑 되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이제 고민은 이때 과연 마켓 탑을 찍고 하락을 할 건데 네 그때 얼만큼 빠질까도 한번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볼 포인트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과연 진짜 이 11월 2월이 맞는지도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면서 이게 갔다가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8개월 11개월 1년 안에 네 3억 4억 5억이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음 그러니까요 엄청난 돈이 지금 손에 쥔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네 우리 업비트 기준으로 5천만 원 찍을 때마다 그러니까 1억 5천 2억 2억 5천 3억 될 때마다 이렇게 긴급 진단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30% 그러니까 20% 30%의 하락이 결합된 게 있는데 이제 올해 11월 내년 2월까지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이게 쭉 갈 건데 이때 그 잘못 사파살파를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호들하면서 딱 그 포인트를 잡아서 1.5억 2억 2억 5천 분할 매도 하시라 네 또 진짜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한 4년 가지고 가시면 저는 비트코인 다음에 이번에 은 넘었잖아요 시청 네 이게 은이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역사가 몇 천년 되는데 금은 동이잖아요 네 이게 막 그 진짜 중국의 무슨 주나라 때 막 이럴 때도 은 쓰고 막 이랬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비트코인이 15년 만에 넘은 거잖아요 저는 이거 금도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은 이게 10배더라고요 딱 네 지금 시세 기준으로 그러면 10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눈 딱 감고 4년 버티시면 1 비트코인 10억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10개 작년에 모으신 분은 뭐 그냥 100억 부자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10개까지 진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한 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딱 매도 해도 하나 10억씩 간다고 하면 이제 좀 짐이 가벼워졌으니까 오래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음 남은 5개로 뭐 다른 데 또 사도 되시는 뭐 부동산 같은 거 사도 되시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2030년 지나면은 10억만 있겠습니까 그게 10억 20억 가겠죠 계속 노후 대비는 비트코인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가 다 되니까 입니다 그래서 아 진짜 비트코인은 진짜 이번 일생일대의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투자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저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하늘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알아보는 눈과 그때 적절한 자금이 있었던 거 네 그리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게 내 눈앞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에 비유 마이클 세일러는 그거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애플 주식을 자기가 발견한 거 음 그래서 이분이 10년 보유하다가 엄청난 돈을 벌고 나오셨대요 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저는 이제 애플도 못 잡고 테슬라도 못 잡았지만 제 눈앞에 이제 비트코인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물론 결과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슴 떨리는 이거를 항상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1억 미만에 잡았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오늘 저희 덕현님하고 덕현님이 1비트코인을 6천만 원에 지르시고 네 이 비트코인을 두 번째 비트코인을 9,500에 지르셨거든요 아 네 근데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9,500에 지르고 한 10%가 빠진 거예요 그때 되게 후회하셨잖아요 방송에서 봤는데 방송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좀 격한 표현이긴 한데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었대요 그리고 아내분께서도 아 그거 조금만 이따 사지 왜 그걸 지금 사가지고 천만 원이나 손해보냐 음 근데 이게 1억을 또 뚫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또 삭 녹는 거예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과거가 또 사라지는 거죠 근데 저도 비슷한 게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매집을 해왔는데 그때도 사면 막 계속 떨어졌거든요 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맞아요 그냥 수량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장띵인 거예요 지금 1억 됐으니까 지금 그때 저희가 4,000에도 사고 5,000에도 사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때 사는 사람이 그냥 왕인 거죠 그냥 맞아요 이건 돌이켜보면 수량이 중요하지 언제 얼마에 샀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세일러 제일 좋아하는 세일러 웅 어제 또 사셨더라고요 네 아 12,000개 산 거 보고 최근에 3,000개까지는 제가 소식을 들었었는데 네 12,000개 또 산 거 보고 왠지 그 세일러 웅이 네 5,000개 더 모을 것 같지 않아요? 어 맞아요 21만개 네 딱 의미가 있잖아 2,100만개의 1% 맞아요 이분은 아마 계속 사실 것 같아요 아 21만개 넘어도? 네 넘어도 그리고 그걸 밝혔어요 아 계속 사겠다 네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거의 한 20% 하락한 적 있었거든요 한 5일 전쯤에 네 그 전환사체 발행하면서 음 그게 얼마였지 1조 원인가 엄청 컸어요 대박이네 근데 그거 다 이제 비트코인 산다고 했는데 그게 더 대박은 다 모였대요 벌써 그래서 이제 그걸로 또 비트코인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니까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20% 빠졌다가 순식간에 지금 또 1,500불 1,600불까지 올라왔어요 네 아 근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은 좀 용자들만 강심장인분들만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좀 용기를 얻으면서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뭐 오태민 교수님 또 1,100만 작가님 신민철 작가님들의 책 그리고 또 저희 성정길 대표님께서 매일 또 라이브에시지잖아요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매일매일 이렇게 용기를 얻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지금 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지금도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면은 진짜 뭐 4년 보신다고 해도 10억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1.5억 밑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책임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제 사고 있다 제가 1.42개였거든요 그래도 또 며칠 했더니 또 0.02개가 늘어서 저는 계속 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달님은 1억 5천 전까지는 계속 사시는 거예요? 매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통장에 한 10만 원 정도씩은 최소 진짜 한번 계속 사보려고요 그냥 2억 돼도 3억 돼도 그러면 그 매도를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맞아요 매도하면서 사는 그러니까 그거는 비트 세이빙으로 걸어놓고 이거는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해 그냥 이거는 기계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열어보시다 매수하 매도를 같이 어 그냥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그냥 빠져나가는 전기요금 같은 거 그냥 관리비고 왜냐하면 이거 또 제가 가서 막 매도 사고 10만 원 사고 이거는 되게 또 피곤하더라고요 네 아예 그냥 놓고 잊어버리는 식으로 가면서 저는 이미 갖고 있는 것에서 이제 매도를 하겠다 비트 세이빙 매수는 자동 매수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네 그거를 그래서 한 2억 3억 될 때까지도 지금 아 이번 사이클까지만? 아니 계속 할 우선은 계속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요? 네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작으면 그렇고 또 진짜 오늘 또 말씀드린 대로 10억이 될 수도 10억이 되면은 그것만 솔직히 확신만 한다면 100%면 왜 그거를 평생 안 사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막 몰빵은 못하고 한 10만 원 정도씩은 그래도 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최저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요거가 그 어제 신민철 작가님께서 영상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껄껄껄 하다가 못 사고 라고 할 때 살 걸 라고 할 때 할 걸 껄무새 껄무새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아임스틸 웨이팅 컴퓨터 앞에서 계속 보면서 살 타이밍 재고 있다가 이제 해골이 돼버리는 거죠 조정 기다리는 해골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사서 그냥 어느 정도 물리고 5억 10억 될 거니까 한 4년 보면 그냥 가자 금을 넘는다 은 넘지 않았냐 그때도 그랬대요 그 비트코인이 1억 넘는다고 전 반강기 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엄청 비웃었대요 무슨 비트코인이 1억이냐 그리고 그 은을 넘는다고 한 것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대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벌어졌는데도 진짜 말도 안 돼요 솔직히 말도 안 돼 14년밖에 안 된 게 무슨 근데 이제 딱 4년 5년 길게는 이제 뭐 10년이겠죠 이렇게 지났을 때 금을 넘는다 근데 모든 인생이 배팅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 걸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을 보고 사실 그게 없어서 뭐 살 것도 없잖아요 배팅할 것도 없는 게 인생의 큰 문제 같은데 네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무리되지 않는 금액 정도는 넣어보는 게 어우 그 기회를 내가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감상한 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말이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뭐 뉴스들에서 연인을 떠들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망카페에서 비트코인 어떻게 사냐 뭐 이것도 막 답변 올라온 것도 여기저기 막 뉴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매수는 아마 다들 조금씩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매도를 대부분은 하락장에서 다 매도를 해버리실 것 같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좀 손해를 보고 팔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개미는 항상 아픔만 있고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혹시 팔 거면 상승장에서 조금 수익 실현하는 건 괜찮은데 하락장에서는 진짜 제발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은 그죠 네 네 비트코인만 하락장이 왔다 싶으면은 그냥 아 어차피 내가 타이밍 놓쳤구나 이렇게 된 김에 그냥 2, 3년 더 가져가자 이 생각만 해도 지금 시세보다 훨씬 높아질 것 같거든요 맞아 무조건 그 고점은 뚫자 정고점을 네 그런 걸 생각하면 하락장에서 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 수량을 지켜서 잃지 않는 걸 목표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 인간 지표들도 좀 그렇고 점점 많이 들어오고 비트코인은 정고점 넘었잖아요 네 대표님도 이더리움 좀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이더리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비트 금액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이더리움 갖고 계세요? 한 10%에서 한 15%? 원금으로 했을 때요 아 한 10에서 15%? 10분의 1 정도? 네 10분의 1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이더리움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저는 그 300에서 좀 그 이하 정도 이렇게 아 2000불 초반대에서 사셨나 보네요 네 이더리움 그 뭐 스테이킹 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스테이킹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예요? 네네네 아 근데 저도 업비트에 하고 있다가 어저께 그 언스테이킹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렇게 잠깐 묶여 있잖아요 네 그게 10일이더라고요 10일 열흘 동안 묶여 있더라고요 아셨어요? 아 몰랐어요 저 어저께 알고 되게 짜증났거든요 네 아 매도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니 매도는 아니고 이제 해외 거래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아 아니 열흘이나 묶어 놓더라고요 오 열흘은 진짜 너무 크잖아요 오 감안하셔서 이제 미리미리 좀 언스테이킹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업비트 화면인데 여기에서 스테이킹에 들어가면은 이더리움이 있잖아요 네 솔직히 이자가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3.9% 그래도 좀 올랐는데요 저 넣을 때는 3.2%인가 그랬는데 네 맞아요 저 처음 스테이킹할 땐 5% 넘었거든요 그래서 포키해서 넣었는데 이게 보상이 뭐 계속 왔다 갔다 조금씩 합니다 3% 왔다 갔다 인 것 같고 네 보시면은 제가 어저께 이더리움 한 개를 언스테이킹 했거든요 스테이킹한 걸 되찾는 거를 언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3월 11일 날 했는데 무려 열흘이나 걸립니다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오래 걸릴지 몰라 한 2,3일 걸릴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 이거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홀리공 같은 경우는 한 3,4일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더리움은 인간적으로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아마 저 전에 풀릴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이때 대화 나와요 아 그래요 옛날에 그 루나테라 막 이런 거는 3주씩 걸렸어요 21일 아 그렇구나 네 하여튼 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게 시바이누 많이들 사셨잖아요 시바이누 아시나요 네 시바이누 이름은 요즘에 민코인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민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코인이요 민코인은 진짜 말만 들어보고 저는 뭐 보지 잘 보고 이거 진짜 시바이누 이거 차트 지금 처음 봤어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네 가격 한번 보세요 가격 한 개 0.04원입니다 와 비트코인은 막 1억을 얘기하는데 0.04원 그래서 이거는 1,000개를 사도 40원이에요 와 그렇구나 가격이 되게 싸죠 민코인 특징인데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수량이 엄청 많거든요 네 여기 이번에 최근까지 시바이누 상승세가 되게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사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좀 끝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늘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웅달 대표님은 리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플도 제가 한 5만 원 사봤거든요 언제 사보셨어요? 이걸 왜 사봤냐면 바이낸스로 송금하는 연습한다고 아 송금할 때 리플하고 트론하고 한번 사봤어요 봉현이 형님이 저 가르쳐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트론하고 리플로 연습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사봤어요 아 연습용으로? 연습용이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오르니까 리플도 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리플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이게 일주일 주봉이거든요 주봉 2018년에 여기까지 너무 피래층같이 뾰족하잖아요 가격이 높았던 때가 너무 짧아서 탈출할 기회를 안 주고 떨어져서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리플의 단점이지 않나 지난 장에서도 정고점을 반도 회복하지 못하고 떨어졌고 이번 장에서도 아직은 반도 회복을 못했거든요 리플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이 별로 없을 텐데 물려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때 이때 물리신 분들이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냉정하게 말해서 리플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일부는 손절이든 익절이든 하고 비트코인 같은 걸로 갈아타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까 웅달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에 비트코인 물론 업비트는 좀 짧아가지고 2017년부터 이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고점을 2021년에 월등히 뚫었죠 이번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이쯤 된다고 치면 명백하게 우상향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좀 기복은 있지만 장기 투자는 이런 자산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가 아는 가치 저장 수단 중에서 저는 비트코인만 한 게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차트 공부를 그동안 좀 했는데 차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와 이건 솔직히 진짜 말도 안 되는 차트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트를 보여주니까 겨우 14년 만에 은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말도 안 되는 차트예요? 제가 트레이딩 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까지 역사상 다 나오는 차트거든요 2009년부터 이제 시작했잖아요 시작부터 다 그려주는 차트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현상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4년 만에 100배 오르고 4년 만에 20배 오르고 4년 만에 또 한 6배 오르고 4년 만에 또 이제 뭐 제 생각에는 한 3배 정도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차트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배수잖아요 100배, 20배, 6배, 3배 이렇게만 해도 몇 만 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다 곱해지니까 이런 자산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금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잖잖아요 금은 이제까지 역사상 진짜 최고의 자산이잖아요 제일 큰 시총을 가진 자산이잖아요 그런 금을 14년밖에 안 된 게 뛰어넘는다는 게 저는 그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금의 역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5천 년 됐더라고요 5천 년 그러니까 인류가 5천 년 동안 자산으로 인정해온 그 금을 겨우 이제 14살, 15살밖에 안 된 비트코인이 10년 후에 뛰어넘는다는 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자산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인간이 디지털로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자생적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을 저는 비트코인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운영진이 없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주체가 없다는 거 정말 완벽한 탈중앙화된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금도 매년 채굴량이 제가 알기로 한 전체 있는 거에 한 3%에서 5%씩 매년 추가로 생산된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양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에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시간이 갈수록 지갑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막 잃어버리잖아요 지갑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웅달 대표님은 지갑 쓰시나요? 지갑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쓸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향후에는 이번에 적절하게 매도하고 남은 건 가져가야 되니까 지갑에다 옮겨놔야죠 네, 오래오래 물론 지갑이 물론 명백하게 장점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지갑은 생각보다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갑 사는데 공짜로 누가 주지 않잖아요 지갑 꽤 비싸거든요 한 2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서 보내야 되잖아요 바이낸스 같은데 업비트에서 바로 지갑으로 못 갈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외 거래서 가서 여기서 또 지갑으로 가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일로 갈 때 한 9만 원 들고 수수료 가요 여기서 일로 갈 때 또 몇 만 원 들거든요? 뭐 한 5만 원인가? 반대로 꺼낼 때도 또 수수료가 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14만 원, 여기서 14만 원 그럼 28만 원에다 20만 원 그러니까 지갑을 쓰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한 50만 원은 그냥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0.1개 있는데 지갑 써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0.1개 정도는 저는 그냥 업비트 같은 거래소 보관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업비트가 되게 안전한 거래소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저는 거래소 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래소는 몰라도 업비트는 재정이 가장 튼튼한 회사라서 두나무죠 두나무 두나무는 아주 튼튼한 회사니까 그냥 거래소 보관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해외 뉴스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면 지갑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국가는 여기에다가 부동산 같이 종부세도 매기고 싶고 보유세도 매기고 판매하거나 상속하거나 이럴 때 세금 매겨서 국가의 수입원으로 삼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를 할 거래요, 미래에 기관이나 국가가 그걸 지갑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어떤 담보물로 맡기는 거죠 ETF 같은 거 아닌가요? ETF 같은 걸로 예를 들면 맡기면 이자를 막 10%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유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지갑에서 그걸 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갑이라는 것에 대한 그거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없애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좀 당해야겠는데요 당하고 싶다고요 이자를 10%씩 주면 만약에 한 개만 있어도 100억인데 이자를 10%씩 주면 매년 10억씩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세금 내고 써야죠 아니면 약간 제가 이제 그걸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이해할 때는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가하고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는 양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거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충분히 매력적일 거다 네 그래서 그 지갑이 이런 게 점점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지갑을 국가에서는 싫어한다 이거는 뭐 너무 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많이 잃어버리니까 지갑 개수랑 분실되는 양이랑 상관관계가 되게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갑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아무래도 암호 분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쓰면 일종의 자사주 소각이 저절로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건망증 심하신 분들은 네 그냥 업비트 같은데 빗섬이나 뭐 이런 데 그냥 보관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해외 거래소는 솔직히 해외 거래소는 믿기가 좀 어려우니까 해외 거래소는 조심 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제 비트코인 1억 넘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1억 넘었을 때 웅달님은 어떤 소감이셨어요? 저는 되게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실제로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까지의 성과는 가장 좋은 자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진짜 이런 수익률도 거둘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구나 세상에 참 그런 것도 느껴보고요 세상 되게 새로웠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도 투자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 비트코인 한 개를 샀잖아요 전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계속 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성경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1억이 넘었을 때요? 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렸어요 그 이제 2024년에 우리는 되게 큰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불장이 진짜 오긴 오는구나 하면서 좀 설레임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아 나는 어떻게 하면서 앞으로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어저께 라이브도 하고 기분 좋게 다 같이 축하하고 했습니다 아 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대표님 네 그 대표님께서 아까 이거 차트 보시면서 얘기하실 때 이번에 한 전번 반강기 때 한 7배 오르고 네 이번에 한 3배 오를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3배 정도? 네 밴드 전문가들 이야기가 아 3배는 조금 약하지 않나 해가지고요 아 약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략 3배 정도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한 3억 정도? 어 3배면은 뭐 최소한 한 2억 4천 정도 되니까 아 2억 4천 정도?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더하기 빼기 있겠지만 저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고점은 시기는 어 제가 요즘에 마켓타임이 많이 빨라졌으니까 올해 한 12월 아니면 내년 1월 그 정도 빠르면 그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예측은 좀 불가능하니까 계속 보면서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 대표님은 언제쯤 지금 생각 같아서는 분할 매도에 들어가실 거예요? 어 이게 제가 그 저는 알트도 좀 일부 투자할 계획이 있잖아요 알트가 얼마나 성과를 잘 내냐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알트로 수익을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얻으면 저는 뭐 비트코인 뭐 지금 한 5.7개 정도 있는데 다 가져갈 생각이고요 지금도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 6개 정도는 늘어날 것 같은데 만약에 알트 수익이 괜찮으면 저는 비트코인은 좀 다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하면 사실 어 돈 쓸 일이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비트코인 팔아서 쓸 일은 별로 없잖아요 부동산 투자하거나 뭐 큰 돈 들어갈 때 보통 비트코인을 팔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제가 굳이 욕심만 안 내면 뭐 지금 집에 계속 살면 되니까 네 그러면 오래 가져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번 장에서 한 3억 정도 되고 다음 장에서 한 6억에서 10억 된다 하면은 이번 장에서는 하나도 안 팔아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하더라고요 좀 지나봐야 알겠는데 알트 수익이 저는 이번에도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하랑 같이 만나게 되면은 알트 수익도 어마무시할 것 같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비트코인 도미너스인데 뭐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알트코인은 종류가 많아지잖아요 지난 사이클에서 제가 200만 개까지는 들었거든요 200만 개입니다 200만 개 이번 사이클은 적어도 500만 개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얘네들이 시가총액을 뺏어 먹으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이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게 지지난 사이클 어마어마하죠 96%에서 한 36%까지 지난 사이클 74%에서 한 40%까지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60%까지 찍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정고점을 넘었는데 알트들이 이번에 너무 선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나름 또 너무 선전을 해가지고 비트가 그렇게 많이는 못 갔어요 제 생각에 여기 언저리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 알트장이 오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내려오니까 그럼 떨어지는 거냐 절대 아니죠 비트코인이 3배에서 5배 오름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알트투자는 잘만 하면 물론 매우 위험합니다 잘만 하면 큰 소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소액으로만 저는 해볼 생각이에요 저는 비트코인 9, 이더리움 0.5, 알트코인 0.5 이 정도 배분해서 투자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또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할 때는 알트가 이번에 되게 못 갔다고 비트만 되게 갔다고 했는데 그런지 않았나 보네요 개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종류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때만 봐도 거의 한 96% 이랬잖아요 이때는 비트코인 외에 알트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엄청난 비율이었는데 확 떨어지게 된 게 이때는 정말 알트가 이때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이더리움도 이때 엄청 많이 올랐고 우리가 잘 아는 리플, 에이다 그런 것들이 크게 오르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때도 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제는 도미넌스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더가 많이 못 갔잖아요 사실 비트에 비해서 솔라나는 좀 가긴 했지만 리플도 뭐 리플 거의 기고 있고 리플 못 올라갔잖아요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크게 간 종목이 없는데 좀 나눠먹기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전체 알트로 뭐 이거는 뭐 도미넌스가 얘기해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한 72%까지 이거는 솔직히 안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고점을 넘어갔잖아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크게 더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쯤에서는 저는 한 이더리움 정고점 넘는 게 한 4월에서 5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20%밖에 안 남았거든요 달러 기준으로 정고점이 지금 한 4천 달러 정도 되는데 4,868달러가 이더리움 정고점이거든요 이거 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찐 알트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알트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를 분산해서 여러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3종목? 3종목 이내에서 좀 집중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철저하게 검증을 하게 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아 알트 투자 웅달 대표님도 얼마 전에 월드코인 투자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월드코인 한 3,4개월 전에 팔고 나왔죠 월드코인 팔고 또 비트코인 또 사신 건가요? 그때 이더리움 샀던 것 같아요 다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괜찮은 코인 사면 물론 비트코인이 가장 좋지만 비트코인 위주로 수량을 먼저 다 채웠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내가 한 개 모은 게 목표였다 한 개를 다 모았으면 거기서 비트를 계속 더 사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트코인 한 개 있으면 이더리움도 한 개 정도 사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한 500만 원 이내에서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보면 이번 장은 되게 좋은 장이 될 것 같거든요 4년에 한 번 있는 어떻게 보면 코인러들의 축제 같은 거잖아요 반감기가 이럴 때 좀 많이 경험을 쌓으시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이 정도만 해보시면 저는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트가 좀 어려우니까 알트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비트만 투자하는 거 두 번째는 비트 대 이더를 9대 1로 투자하는 거 알트를 하겠다면 소액으로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짜면 저는 충분히 수익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한 만 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프 살짝 끼고 하면 한 1,400만 원 정도?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도 정고점 두 배는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한 14만 불 정도는 비트코인도 보고 있고 이더리움도 한 만 불 정도? 저번에가 4868이었으니까 두 배가 조금 넘는 거죠 이 정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560만 원 정도인데 1,400만 원이라고 치면 기대 수익이 작지 않으니까 알트든 비트든 간에 4848 하면 개수만 잃는 것 같아요 4848은 그들만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사서 모아가는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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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